이 노래는 13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파파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 가자 헤어지면 그리움과 만나 보면 시드라고 벗은 어디에 심사 누가 믿어라 편지 말자 누가 먼저 말했던가 생각하며 난 사로 제발 내 처음 청춘 고백 우리 남자 어르신들 좋아하는 노래 우리 파파들 좋아해주세요 정로당 공지관에 가면 남자 어르신들 1월에 많이 부르시죠 청춘 고백 청춘 고백 가봅시다 에이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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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춘 고백 청춘 고백 청춘 고백 청춘 고백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르신들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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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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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